임무와 관련된 정보는 태블릿 확인하고 이번에는 뺏업해지는 틈이 없다 진짜 위험한 일이야 당신은 검사를 선임할 수 있어 변호사 알아 박주식 사장이 며칠 전에 토카레프 5천정을 한국에 밀폈어요 무기밀매 사건을 우리 둘이 조사한다고? 네 누구 탔나 봐 불이 차는 거잖아요 두 사람 같이 있으면 피 바람이 불 거야 아무리 봐도 요원 같지 않아서요 그게 그 친구의 능력이야 아무도 요원인지 몰랐거든 여보세요 어디세요?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? 몰래 들어가야지 느꼈어 무슨 국정원 요원이 흥신소랑 같이 일을 하냐고 걱정 마 무엇이나 도전했어? 꼬리 햄 아!